가수 제시의 팬을 폭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원이 확산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아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의 일행에게 폭행 피해를 입었다. 이후 제시는 폭행을 말리다가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제시 일행에게 폭행 가해자의 행방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시 측은 가해자에 대해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제시와 친한 프로듀서의 친구다. 중국인이라고 경찰에 밝혔으며 제시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 가해자를 처음 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처음 봤다고 밝히며 선을 그었다. 사건 당시 제시의 일행 중 한 명은 피해자가 제시에게 사진 요청을 하자 그를 막은 후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현재 온라인상의 인물이 프로듀서 겸 래퍼로 활동 중인 코알라로 알려져 신원이 퍼지고 있다. 코알라는 제시의 콜드블러드, 눈눈한다 등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코알라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제시와 코알라를 비롯한 일행 4명은 현재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된 상태다. 또한 한 누리꾼은 제시를 범인은 닉 도피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